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무거원 선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민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성붙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이마여 그 무인 따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그날은 산을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견해하게 하시고 그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이마여 그날은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은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은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 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무엇 되니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무엇 되니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무엇 되니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은 그 ayud에 공부가 될 때 주 예수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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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날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군들이 진압의 무릎을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날방이 진입을 경감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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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